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 골라 게이고 싶다 와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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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무것도 못하겠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미치겠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500점 나 까이냐 와 아... 계급차 얼마 안하는데... 오늘 만난게 지금 첫판 드라 두번째 빅터 세번째 아주 세라인데 어지러워요 철권 끌까 고민중해요 지금 이 사람 저기 후니미츠 프로게이머였는데 근데 사람들이 카즈야 사기캐라 해가지고 내가 증명해내야 돼 사기라는걸 음... 못할듯 아이고 반식에 아 반식 있었잖아 아이고 야야야야야 야 윌진도 해봤는데 재미가 없더라구요 야 윌진도 해봤는데 재미가 없더라구요 야 윌진도 해봤는데 재미가 없더라구요 아니 여기서 왜 리프터퍼가 나오죠? 아 이게... 왜 리프터퍼를 쓰지?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데뷔진 되게 멋있... 멋있긴 하던데 흠 하면서 좀 미안하더라구 상대방한테 죄짓는 느낌이라니더라? 흠 흠 흠 왜 안왔지?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나 가지야를 못하겠다 진짜 못해먹겠다 아 아 씨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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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더라구요 야 봤어요 저도 되는거야? 아, 더 잡으신다고? 저게 들키가 안되네? 와, 가다라오마 아이씨 아이씨, 진짜 와, 내가 쥔다고? 아, 따로 오네 아하 아하 5연패야, 벌써 막 가가지고 바꿨던 것 같아요 아, 이 분도 되게 잘하시던디 나도 부신 갈래 2개만 올리면 되는데 어, 나 원투했는데 그래도 맞았겠다 쿠라에 어 쿠라에 안되네 원래 되는거였어, 들키가 이렇게 오케이 출발 이기자 아, 몰아다니셨구나 아 7이네 아, 시비야 미쳤다, 이게 왜 가드가 안돼 우와 아 아, 때렸어야지 아 나이스 아 뱀가며 그게 뭐지 아 아 라이스 기다렸고 아 아 아 아 아 아이씨 쓰고싶었는데 어따 아포다 어 스매쉬 아 뭐해 야아 이게 안다 야아 아아 진짜 좀 이기자 아아 안녕하세요 대박 대놓고 써서 아아 야아 드디어 이겼어 이 시발 드디어 이겼어 이 시발 프로완사님 안녕하세요 헬로우 프라잉칩 헬로우 키보드 유저였어요 개쩌네 잘 끊었다 어 웬지스틴 오젓고여 지네 우와 기만 어 어 잠깐만 저거 지는 스매쉬 맞추고 마이너스 몇이에요 이득처럼 보이나 왜 이득 맞죠 살려주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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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케 끊기노 형님 너무 끊겨요 무빙이 아아 개 끊기네 아이씨 끊기면서 오는데 아 실수 아 실수 우와 아니 어떻게 막았대 왜 아 아 아 아 아니 너무 끊겨요 갑자기 첫번째 포한테 안그랬는데 왜 끊기지 아 아 어이씨 아 개 끊겨 내가 막았는지도 모르겠다 너무 끊겨가지고 와 진 진짜 멀리가네 나랑 널 보네 비야 비야 와 이거 늙이 썼거든요 되게 잘 먹네 아따 아프다 레아 쓸까 고민하다가 써버렸다 아니 왜 나 안앉았어 어이탱이가 없네 진짜 스피드하다 이게 그 어그레시브인가 멋있게임인가 그건가 아야야 야 왜 피해져 잘 바꾸고 뭐야 와 진 캐릭 괜찮다 되게 안정적이고 멀리 가네 아우 쉿 그만 와 그만 어우 무서워요 나이스 와아 드디어 이겼다 야이 야이 드디어 이겼다 실전에서 쓰면 멋있을 것 같지 않아 자 생각보다 리얼밥도둑님 머루스틴님 저게임 조잡다리 아니 원투가 피한다고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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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런 멋진 기술이 아하 아하 아니라 아파라 에에에에에에 천재 어떻게 피 좀 채워야 될 것 같은데 에이 설마 두 달아 딱 할인하면 너무 만 게임 징존데 콜업 디신작골라고 하는거 아녀 와 잘 먹는다 아 기분 늦었네 잠시만요 위험한데 와 잘 때린다 어 이거 되나 이제? 원래 안됐었거든요 다행띠 와 이게 아쉽구만 정신 안차려 콤보 뭐야 방금 이 콤보가 자정다운 뭐였어야하나 기억이 안나 자정다운 콤보 뭐였지 뭐 이상한거 적으셨는데 무슨 후원이에요 갑자기 안됩니다 아이고 아 그걸 빼러왔는데 자정다운 뭐여야되지 어우 짱쎄 아 몰랐어 이거 없대요 없대요 요시 보고싶은 사람 없대요 저 선불시간님이 요수 고수씨인데 제 요수치는 안보고싶다 그러셨어 어 기회있나 아 기회없다 아 이게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하냐 잠깐만 일단 이것좀 이기고 뭐야 개 빠르네 잭잭잭잭 어이씨 팽 쳤다가 맞노 오와 나이스 콤보 뭔 재미있는 요시지않아 잠깐만 다들 왜그래 안녕하세요 쉑님 안녕하세요 아 클났따다 요시 유저들 다오고있는데 클났넛노 냄새 맡았나 안된다 으어씨 으어씨 아 저거 너무 멋지네 저기술 새로나온 왠 왠마하펀치 너무 멋진데요 저거 다행이다 오 저거 저거 타수가 적으니까 되지않을까 그렇지 잭잭잭잭잭잭잭 고맙습니다 잭잭잭잭잭 에이치비 오케이 2대2 키신 레츠고 사냥 어 카츠 들키 없나 홀랭 홀랭 도로카다나 도로카다나 어 어 우세로 안앉으시네 지금 앉았네 오잉! 기몰이! 나이스! 아 예 저기 명절이라 저도 가고 싶었는데 아우씨 티켓값이 너무 비싸요. 여름전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. 나이스 걸렸다. 잘 들었다 나이스. 아 왜 자꾸 좌정하고 콤보 이렇게 넣지. 아 좌정하고 콤보 있다. 보출게님들. 한 대만 맞아야 될텐데. 천재가. 오와 멋있어. 오케이. 아 푸었잖녀. 아 눌렀네. 병. 아유씨. 아유 이 병승. 죄송합니다. 아 눈베린거 죄송합니다. 횡을 쳤어야 되는데. 아이씨. 자정 맞춘게 너무 깊은 나머지. 눈갱을 해버렸지. 뭐암. 어우야. 아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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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면 죽을까? 아암. 뭐암. 드란은 솔직히 뭐. 큰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자. 자존코모 갑니다 진짜 이번엔 갑니다 잘 보세요 형들 아니 천재세요 진짜로 이분? 우와 형 잘못했어요 이길 수 있을까? 자 이렇게 나이스 오 이 악귀신 갈 수 있을까? 오지 않을까요? 이겨보자 19마리야 이거 졸라 잘하나 보다 우와우 손해잖아 아야 어허 어허 아 우와 발통 아 왜 앉았니 그거 아 저 순간 2타 상단인줄 알았어 아씨 저거 아씨 앉아버렸네 나도 간다잉 오 왜죠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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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이스 아이씨 난 이겨야해 왜 귀신 을 가야Sean 남자니까 이책이랄 그닥 막았는데 으아아아 아아 왜 이렇게 열받지 짐 잘하네 점핑 막았다 오이탱이가 없네 와 안보여 안보여 이거 뭐 페이크네 그렇지 할수있어 할수있어 최대한 더럽게 해야돼 아 잘먹았네 괜찮아 오케이 이리와 흙이 왔네 와 잘먹었다 되라 어 룬인 어서오세요 아휴 진짜 다 잘해가지고 너무 힘드네 제보 소리 크게 났나요 아 이걸 승단을 안주네 아 이거 씹 바뀌었지 아 지리네 좋아요 쓰고 야 너무 빠르잖아 인간적으로 야 너무 빠르잖아 인간적으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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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리해봅시다 아 바로 걸리네 그렇지 왜그런 짓을 아셨나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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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이 이걸 승란 안주세요 솔직히? 아 좀 모자라는구나 하면 된다 이칼이야 아까처럼 하면 된다 갑시다 당신들 설레지말고 설레지말기 설레지말기 설레지말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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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로우 잘먹었다 아 시골소 아 무서워 왜 풍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첫 Bad 각족 슬가 이 가장 나이스 천재가 오 오 오 한 방만 귀신 스틴 하 귀신 같은 사람 하 귀신 같은 사람 띠 오 가셨네 고맙습니다 은변비 감사합니다.